재밌어 베라? 별아 지금부터 설거지 하지마. 별이는 손에 물 안 묻히는 남자 맞나? 알았지? 아니야. 아니야? 별아 시집 가지 말고 엄마랑 살까? 별이 시집 갈거에요. 저기요 딸랑구. 별아 엄마 봐봐. 별아 엄마가 부르는데 건별. 별이 건별인거 알아? 엄마가 물기를 깨서 닦으면 뭐해. 니가 자꾸 싫다고 하니까 닦지로 못하자고. 엄마 아니야. 아니 춥잖니. 엄마가 안 치우면 춥잖니. 앉아. 응? 앉아? 알았어. 두 척. 왜 이리와. 다음이 오늘의ην 사항에 왔으면 좋겠어요. 혀ら. 오리. 꿰까. 강아지? 아빠. 강아지가 아빠야? 응. 맞네. 몽뚱이기는 해. 강아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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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아빠 알지? 아빠. 무릎. 공원 정답. 하악! 하악! 아빠 도와줘 아빠 도와줘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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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짝! 하나 둘 셋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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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앗! 아앗! 슉 슉 슉 슉 할거야? 가즈아 슉 슉 슉 슉 슉 슉 아이고 와 다그꿈 다그꿈 다그 슉 아이고 아이고 야 아 너네 아빠 앞으로 30년 더 일해야돼 슉 슉 엄마가 뭘 하셨어요? 아빠는 40이라니깐 5년만 지나면 끝! 다했다!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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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야 아가 봐야지 아가! 오빠가 봐야지 누구 애기야? 응 아가 사랑해요 해줘 응 아가 사랑해요 아빠는 페리 사랑해요 옳지 엄마 엄마 하고 올게 계란으로 많이 탄다 아우 계란으로 많이 태울 뻔했네 나한테 가자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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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니가 manifesting 현미 하가 하가 오맘분도 아인 불쾌 불 켰다 하루만에 살이 더 찐 거 같은데 이게 뭐야 이게? 턱살 봐 턱살 봐 이거 봐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오연아 이게 뭐야 응? 오빠 안녕하세요 어? 어? 한 번 더 한 번 더 어? 오연아 아유 슝 답안상 뭔 소리야 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이 됐다맞다 그 집어랑 관리사무소에서 오연아 먹어봐 집어 이렇게 이렇게 엄마처럼 콕 괜찮아 괜찮아 아가 응 아가 왜 울어? 별이가 해석 좀 해줘 봐 별이는 알 거 아니야 응 아 졸려 오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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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애절하게 보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편하게 응 그렇게 심을렇게 있어 불러줘 너 밥 줄게 내려올까 메리? 나한테 응 우와 지주 통째로 먹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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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응 응 콕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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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오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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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빠 먹고 올게요 안녕 아빠가 엄마 먹고 올게요 안녕 아빠가 손을 예쁘게 깎아줬네 아빠가 손을 예쁘게 깎아줬네 오연이 엄마 신도도 깎아달라 그래야겠다 나봉이야? 손을 어떻게 이렇게 응 응 옳지 옳지 콕콕콕콕콕 콕콕콕콕 콕콕콕콕콕 키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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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 와아! 아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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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주세요 쭈쭈쭈이 따꿍 최강귀여우기쥬 이제 무네 이제 무네 맛있게 먹어 엄마랑 놀자 랜선 이모 삼촌들한테 보여주자 한 번만 한 번만 물어봐 자 아이 귀여워 야 잘 몰고 있다가 꼭 이러기냐? 자 요연아 머리숱이 많은데 요연이 눈썹이 없어 아빠 닮았어 그러네 오빠가 없구나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모양이 그래 앞에가 없어 뒤에도 없어 쪽쪽이 안 몰 거야? 손에 꼭 쥐고 있을 거야? 응 응 응 응 응 또 포덕포덕 할 거야? 밥 많이 먹고 포덕포덕하면 토해 밥 많이 먹고 포덕포덕하면 안 돼 엄마가 아무리 토론을 시켜줬어 내가 오 이제 무릎에 힘을 줘 무릎에 어이씨 달려라 어? 아빠네 아빠네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아빠 좋아요 응 좋아요 헉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콩순이가 아유 아타닥타닥 한 거야 응 응 누나가 최고네 이거? 응 그것도요 별이 옛날에 갖고 놀았던 거 기억나요? 아까 응 아가 있대 나는 고민이 있다 식빵에 누웠는데 식빵에 누웠는데 너무 푹신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응 눈싸움에 둘이 우연이가 이제는 겁도 안 내 심지어 우연이가 이제는 겁도 안 내 심지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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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한 걷자다 아빠가 쿠 응 맞아 아빠가 쿠 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있어 아빠 아빠 내 거 세웠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리그 무서운데 아 그랬어요? 하하 아흐 고생 아빠 고생 안 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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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 이리 와! 공격! 어 공격! 이리 와 공격! 일어나요 아빠 뽀뽀 공격! 어 일어나 아빠 뽀뽀 아빠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어나 그만 자라고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응 아빠 손잡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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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빠 또 빤쥬성태냐 가려줄게 가자 가자 가세요 방귀 끼는거 들은 사람 꼭 이렇게 두손을 잡고 가야돼요 어디갈건데 가봐 한번 심심한가봐 근데 심심하니까 엄마 아빠랑 가자 이리와 아빠 하나 줄게 엄마 별이 줄게 없어 어떡해 마트 가서 엄마가 딸기 사줄게 미안해 그럼 미안해 안녕 안녕 먹어봐 아 아 아 아 안녕 안녕 응 응 해주세요 해 응 어쩔 수 없잖아 먹을게 없어서 어 별아 가져가 티비보면서 먹어 응 티비보면서 먹어 한장이야 옳지 응 별이 맛있게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 분위기는 그렇게 잘 먹으면서 아직 적응이 안돼서 그렇지 뭐 자 들어간다 아 이렇게 굴리셔야죠 크게 옳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별이 먹고 싶어? 별이는 이거 맛이 없는 건데 왜? 맛이 없는 거야. 진짜? 응. 이럴 때 맛있지? 이럴 때 뭐 어떻게 한다? 너무 웃겨. 덕뽕 보여주고 이거 먹이니까 화내 내 맛. 야구 나. 이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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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하지 마세요. 우리 더 줄까? 메리? 더 줄까요? 응. 다 다쳐? 어. 누나가 미안하대. 순식간에 그런 거지? 그치? 토닥토닥. 응. 누나가 미안하대. 미안하대. 어. 코가 답답해? 어. 코가 답답해. 기다려봐. 기다려봐. dialog. 누나 코 아파트에 누나 코 찍 Stevenson. 감사합니다.